이탈리아 동북부 베네토주의 주지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개 한 마리를 들어올리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개는 조개며 구리며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서 요즘 이탈리아 양식업계를 숙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푸른 꽃게입니다. 북미 대서양 연안이 원산지로 최근 이탈리아 북동부 해안의 해수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개체 수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먹성도 엄청나고 날카로운 집게는 조개껍데기를 여는 데 최적이라는데요. 벌써 올해 들어 베네토주에서만 326톤이나 잡았지만 여전히 수가 줄지 않았고 양식업자와 어민들은 거의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베네토주가 지난달 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푸른 꽃게에 천적이 없어서 이탈리아 정부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quivalent proposed